내가 너 때문에 내가 못쓰잖아 내가 절대 못쓰십니까? 야 기강도 이게 뭐야 또 꼴등했어? 어? 내가 보냈어 개연성, 작품성 다 필요없어 시청률 높으면 된다고 내가 올려줄게 내가 바로 시청률의 장 박대표야 그만해 그만해 돈 나가 자 빨리 합시다 자 시간 됐네요 자 그래프 준비됐어? 네 준비됐습니다 그래 됐고 자 다들 준비되셨죠 자 주말 드라마 최고다 이순재 씬 4-2 첫 드라마 데뷔라는 인화 드라마 촬영에 도착했는데 레디 액션 자 갑시다 김 실장님 네 우리 인화씨 마실 음료수 좀 준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화씨 오늘 첫 촬영인데 긴장 안하고 잘할 수 있죠? 인화 잘해 네 대표님 파이팅해요 나 뒤에서 기다릴게요 감독님 잘 부탁드립니다 어 여기 있었네요 인사해요 요번에 우리 드라마 주인공 맡은 신인여부 송인화씨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니가 이번에 주인공이구나 열심히 해봐 좋은 배우될 것 같은데 좀 미안한데 나 마실 물 좀 부탁할 수 있을까? 네 선배님 고마워 야 뭐야 주말 드라마 납치 못하기 지금 뭐하는거야 이래서 어머니들이 좋아하겠어? 어머니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캐릭러스 한번 가보자 선배님 여기 있습니다 악녀 내가 언제 물을 갖다 달라고 그랬지 뿌리라고는 안했잖아 깜짝이야 뭐야 무슨 일이야 내가 수박 갖고 올게 더 해봐 더 해봐 어 그래빌 필요까지도 없었잖아 감독님 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만하세요 다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 네 영구 갖고 있기는 선배님 제가 안그랬잖아요 악녀의 철정 보여져 이 바닥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였니? 이경씨 지금 내 배우한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 이대포 배우였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해? 대표님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무릎 꿇지 마세요 걱정말아요 내가 무릎을 왜 꿇어요 뒤통수 네가 꿇어야지 야 뒤통수 제대로 쳤다 야 좋았어 올라갔어 네가 잘 못했는데 왜 내가 꿇어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표님만큼은 제 편일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대표님을 좋아하는지 대표님 뭐야 뜬금없는 고백 뭐야 이거 뭐야 뜬금없다 내가 너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인하씨 로맨틱하고 좋아 자 이때 사람들 애가 한 장 높게 한번 해보자 엇갈림 3종 세트 인하씨 어디 있어요 인하씨 내가 얼마나 찾았다구요 1단계 뭐야 나한테 관심 있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재수없어 야 좋았어 이렇게 뒷모습 보고 헷갈려야 돼 좋았어 도대체 인하씨는 어디 있는 거야 2단계 신발 끈 또 풀렸네 아우 엇갈렸어 엇갈렸어 웬일이야 인하씨 어디 있어요 인하씨 누가 나 부른거 같은데 어 돈이 나 아우 또 헷갈렸어 어 왜 그렇게 한마디 대표님 어 인하씨 나 인하씨한테 할말 있어요 안 돌아보네 안 돌아보네 어허허허허허허허헣 정신 못 차렸어? 그만 좀 하세요. 당신 왜 도대체 날 괴롭히는 건데? 당신이 뭔데? 야, 넌 아직도 몰라? 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생모! 니 엄마야! 와, 재밌다! 엄마, 도대체 어디 갔다 이제 오신 거예요? 엄마 떠나시고 식구들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자, 그럼 잃어버린 식구들 다 찾아보자! 자, 슛 들어갈게요. 찾았다! 큰 오빠! 인어요! 잠시만요! 군장 하고 가실! 찾았다! 큰 언니! 인어요! 자, 찾았어! 좋아, 좋아! 자, 목소리 좀 크게 해요. 찾았다! 둘째 오빠? 그렇지, 찾았어! 좋아, 자! 아, 죄송합니다. 인지, 인지, 인지!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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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찾았다! 망대야! 망대야! 놀라지, 잃어버린! 놀라지, 잃어버린! 영화도다, 좋아! 영화도다!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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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그래요! 고마워요! 인우야, 이제, 니 쌍둥이 언니만 찾으면, 우리 정말 다 끝나는 거야. 쌍둥이, 쌍둥이 찾아보자! 갑자기 쌍둥이 언니를 어떻게 섭외해요? 엄료 수사하는데... 니가 해! 내가 쌍둥이 언니를! 됐어! 야, 모자, 모자! 원래 쌍둥이 언니였어! 와, 먹을 것이 넘쳐오르는, 부잣집에 입양 가기 전까지! 아, 이거, 자랑이다! 언니야, 하지마. 한 방 안 와보자. 아니, 그런 거 하지마. 언니, 아니야. 아니야, 여자끼린데 왜 그래. 하지마, 그 친구는. 야, 뜨끈어, 나가, 나가, 하지마. 야, 미치겠네, 야, 미치겠네, 이거. 야, 어디, 여기서 그러면, 뭐야, 좋았어. 이 날을 짝상했던 셰프로 아이돌 투입하자, 아이돌 투입! 야, 올라간다, 됐어. 인화, 널 위해 스페셜한 음식을 준비해 주워! 야, 연기는 준비 안 하냐? 야, 이 애굴 두꺼우를 열고, 냄새를 맡으며,enger 걸 담고. 역시, 딱 Companies 다 떨린다. 쟤가 다 떨리뎌, 이걸 이렇게. 뭐야, 머리카락 빠졌잖아. 머리카락만 빼고 먹으면 되지. 반전!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먹지마, 아이고. 그만 찍어. 자, 됐츠 끝. sim60프로 가보자. 승music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